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상황이 사면 초과입니다. 하도 상황이 딱하게 보였던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 나서서 이준석 대표를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대표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거의 뭐 애 취급하고 청년위원장급 취급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정말 적의 장수가 또 다른 적의 장수를 옹호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최근 과세연척과 이준석 씨의 사이에 오가는 농방은 한치도 한쪽에서 물렀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과세연척이 이준석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일단 이준석 당대표의 변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2월 27일입니다. 오늘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방송한 내용, 예를 들으니까 2013년도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이사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접대를 받았고 대전지검 수사 자료를 통해서 이를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저와 관계가 전혀 없는 사기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저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 것입니다. 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주장입니다. 저의 의견은 이런 이준석 씨의 주장에 대해서 하단에 수천 개, 거의 만 개 가까운 그런 의견이 실렸습니다. 민심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는지 댓글에 옹호하는 그런 발언이 참 드물 정도입니다. 다시 12월 28일 날 이준석 당대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찰 기록을 어떻게 전체를 입수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검찰 기록에 저는 언급된 일 자체가 없다는데 검찰 기록에 어디를 보고 방송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찰 기록이 아닌 것을 검찰 기록과 교묘하게 혼재해서 보여주면서 방송하지 맙시다. 여기에 이준석 씨도 이런 법조 세계를 잘 모르니까 대부분의 학정 판결을 받은 그런 수사 자료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를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한 그런 상태일 걸로 봅니다. 12월 28일 날 당대표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근명 간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세현 척과 강용석 변호사는 한치도 물렀을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12월 28일 날 이준석 씨는 결국 탈탈 털릴 때까지 버티다가 당 대표직에서 끌려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12월 28일 날은 건면 간 고소를 하지 말고 바로 오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쓸 내용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성상납이 정부 허위라는 주장일 테니까요. 이것은 아주 반말투로 강용석 변호사가 글을 올렸지만 제가 예의상 좀 문장을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상납을 받았는지 아닌지부터 명확히 밝혀 대전에 갔는지 룸사롱을 갔는지 갔는데 뭐했는지 이런 것도 안 밝히고 어디서 고소 드립을 치고 있습니까? 고소 드립 가세연에는 안 통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 뭐 좀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당대표만 걸지 마시고 그것은 약하니까 정계 은퇴까지 거시기 바랍니다. 당대표야 성상납이 진실이면 당연히 그만둬야 되는 것이니까요. 반드시 정보통신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허위가 아니라 진실로 밝혀질 경우에 우리 쪽에서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그노대 대한 공소장에 무고죄가 포함되어 있거든 그게 가세연에 대한 바로 무고죄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준석 씨가 가세연을 고소하면 가세연은 이준석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례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정한 메시지를 강용석 변호사가 발신했습니다. 12월 29일 날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강용석 변호사가 법률 지식을 다 더해서 이준석 씨와 이준석 씨를 옹호하기 위해서 나서는 하태경 씨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신합니다. 하태경은 물리학과를 나와서 법 알모지면 아는 변호사를 통해서 물어보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검찰기록이 통으로 나왔네 어쩌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언모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태경은 삼순 의원쯤 됐으면 뭐를 좀 알아보고 입을 놀려야지 아무데나 숟가락 놓다가 안민석처럼 되는 것은 바로 한 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기록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을 때는 절대 외부로 유출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나고 나면 몇 년 지난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김성진을 변호했던 수십 명의 변호사들이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수십 명인 사건은 피해자 측이 선임한 변호사들도 수사재판기록을 보유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성진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이번 사건을 제보받았습니다. 사건 기록 전체도 pdf 파일로 넘겨받았습니다. 배후로 윤석열 후보나 민주당을 지목하는 자들은 오크메 맨도날드 모르는 사회과학적 기본이 안 된 언모론자들입니다. 지금 검찰기록 유출 운운하며 배훗을 제기하는 조국이나 하태경은 모두 법알못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형사한 사건을 한 번이라도 해보면 공소 제기 이후에 특히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흔해 빠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하태경은 물리학과 출신에다가 어설픈 운동권이라 세상물적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 조국은 행사법 교수가 저렇게 무식한 법알못 허소리를 하냐고요. 그게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의 강 어쩌고들 하지만 좌파들 허소리를 그렇게 하지만 강은 무슨 강입니까? 실개천이죠. 법적으로 얘기하면 조국의 국어 수준에 불과합니다. 깊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국은 국어가 뭔지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준석 씨와 가세현 사이에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팽팽한 대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쌍방은 한쪽이 끝을 보고야 말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준석 씨는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오래전의 사건이고 또 검찰 수사 기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세현이라는 막강한 그런 화력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와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는 율사 출신들의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총동원해가지고 가세현의 강용석 변호사를 반드시 꺾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재울에 추가 상당히 기울이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세현의 강용석 변호사와 하더라도 무자비하게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공격을 개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뭔가 이준석 씨가 아주 옛날 일이긴 합니다만 책을 잡혀도 단단히 잡힌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